Konon 훌륭한 중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 내게 집주의 2부 시작된 저희 사랑하는 부담스러KS 저희랑 같이 사랑하는 부담스러스 우리 오늘 저희情관 ょっと 뭔지 모르겠는데 같이 베창한 해주시나요 너무 졸업해서 항상 너가 죄송하다는 isenalkan 그리고 디테일 모짜리 정말 잘 gotta 이제 앞으로는 아랫도라들이 또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많이 많이 랄랄랄이 여러분들과 저희 엑소세린의 노래 랄랄랄에서 한번 이기시길 바랬습니다 제 브라라 만나들 사퇴한 다리 탑이야 너무 좋은데요 Semuanya 또 비싸내리 랄랄랄까 우리 같이 최고의 환경을 맡아봅시다 우리 모두 앨범의 랄랄랄이 랄랄랄이야 예 break it out 다 마치고 난데 왜 이래 봐나 전혀 유명한 소리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